비니의 상정상까지 1.5km 비니의 상정상까지 1.5km 비니의 상정상까지 1.5km 비니의 상정상까지 1.5km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햇볕은 따스한 토요일 오후에요 오늘은 홀라에요 햇볕은 화창한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네요 꽃은 바람도 엄청 굽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달성보까지 차로 점프했어요 여기에서 조금은 가까운 대니산에 가보려구요 오늘 햇볕 팍팍 받으면서 광합성 라이딩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쎈거 같고 미세먼지도 나빠서 나올 때는 좀 갈까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망설일 때는 역시 나오는게 정답인거 같아요 오늘 바람도 쎈거 같고 미세먼지도 나빠서 조금 이따 어필을 하면 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바닷가가 안 나갑니다 조금 이쁘냐 여기 벚꽃을 주면 너무 예쁘겠다 뭐 하고 있는거다 우리 곁inters 나란색 계행정으로 내려가시면 되구요 아무래도 서울로에서도 내려가기도 하구요 나란색 계행정으로 내려가시면 되구요 여기서 서울로에서도 내려가겠습니다 코너란에는 바람이 안 불 줄 알았는데 여기도 심하게 부는데요. 왜죠? 도종소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도종소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은행나무의 화려한 색깔은 지금 없지만 도종소원은 여전히 아름답네요. 아직은 보수공사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도종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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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춘지의 lev1 Lukas 도종소원을 정 Syndrome 도루누스 올리듯 한 Suez 도종소원입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물이에요 도로에서는 바람이 엄청 심해서 빨리 바람이 없는 인도로 들어갔으면 싶었는데 더 인도여니까 바람은 없지만 어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도 바람보다는 어필이 낫네요 무산인도가 12.5km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첫 번째 어필은 끝이 났고요 이제 살짝 평지와 다운로드 좀 하고 또 어필이 됐을 겁니다 어필은 끝이 났습니다 마을에 마을이 다 보여요 좋은데요? 지금은 햇볕도 너무 따뜻하고요 평지와 다운하고 바람도 없고 너무 만족스러운 순간이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순간이에요 일단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내려갈때는 이쪽으로 내려가 볼 거에요 지금 올라가는 이 어필이 현이 사이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사도 있고 긴 어필 같아요 나머지는 오르락내리락 업다운 할만합니다 대니 상정상까지 1.3km 남았네요 여기서 간식 조금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전망이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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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1절날 부용산 상대째 간 라이딩에 필요가 아직 덜 풀린 것 같아요 저 이쪽에 전망대 아니 산불 밤시철소가 있는거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펄공장 펄공장 대리상 정상 활공장 여기도 정말 더이상 말이 안나오네요 저 아래 보이는게 현풍 시내일겁니다 영월에 별마루 천문당이 부럽지 않은 전망이에요 불공장에서 혼자 생쇼하면서 셀카도 찍고 전망도 많았으니까 이제 진짜 안전한 다운만 남았습니다 안전하게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산에 오시면 팔공장까지는 조금만 가면 되실테니까 영상에는 한번 들려보세요 딱 어필이 하나 있네요 내가 볼게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테니어로 아...끝나요 아니에요 와... 지금은 북바람이에요 좋은데요? 오, 낙하니까 예쁜데 현풍 도깨비시장에 수구레 전주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구레 전주국밥 맛있게 먹고 쓰다돌다보니 시간이 늦었어요 오늘도 혼란지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재밌는 라이딩이었어요 다음에 또 봬요